자 먼저 가요 일단. 뭘 먼저 가요 제가? 왜 먼저 가요 제가? 먼저 가봐. 다녀와. 형. 어디지 미술씨가? 최단 시간 기대할게요. 진짜 금방 갔다 올게 바람처럼. 형 뒤뒤 뒤뒤. 형 아니요. 남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면서요. 어디로 갈까요 형 형? 보청 다 2층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층이요? 이쪽으로 갈까? 일로 올라갈 수 있나? 어어어어. 뭐야 짐이집이잖아. 아 짐이집. 진짜 무서워 짐이집. 아니 당당하게 가면 안 무서워. 이게 막 막 이렇게 움츠려서 그런거에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잠깐만. 뭐 뭐 뭐.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거 같은데. 어? 여기 아니다. 일로 올라갈 수 없지? 여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후유유유유유. 미술씨. 미술씨야. Chemistry. 크리 우유동 육률 드디어 어휴. 괜찮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괜찮아? 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잠깐만. 어? 여기네. 왼쪽, 이쪽. 자, 우리. 미소실? 제피가 먼저 한번 가볼까? 제가 먼저 가볼까? 아니요. 저기잖아요, 지금. 아까까지 그. 호기 넘치던 토니한테. 잠깐만, 이게 미소실인데? 미소실? 이 안인 거야? 잠깐만. 이 안에. 여기 뭐 누구 다 나오지 않을까? 아, 이게 좀 긴장이 살짝 되네. 아주 살짝. 초등학교인데. 이제 찾으면 되는 거잖아. 어휴, 씨. 뭐 이래. 아, 너무 각사실주의. 하아. 어쨌든 편지 봉투잖아. 아, 네네네. 편지 봉투 뭐. 어디 편지 봉투는. 편지 봉투를 찾아봐. 찾아보자고. 아, 씨. 멜로딘인가? 아, 여기가 무서워. 아, 잠깐만. 쓰읍. 하아. 이상하네. 뭐지? 개방현다. 오우. 마네킹이야. 어디 있어? 아, 이 밑에 뭔가 수상해. 여기요? 여기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여기 막혀있어, 막혀있어. 그래요? 와, 근데 그림이 이거. 이거 어떻게 찾아? 근데 여기는 뭐 사실 뭐 딱히. 그림이 무서운 거지 뭐. 그림에서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 지금 그쵸? 다 그림 하나하나씩 보면 나오는 건가 본데요? 둘 다 마네킹이죠,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일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군가, 신재평 아니야, 이거? 신재평, 신재평. 100% Rock in the rock. 와우. 신재평도 못 나갈 거야. 아유, 진짜. 어, 온몸에. 야, 여기 기다리느라 힘들었겠네. 아, 온몸에 털이 다 섰어. 괜찮아? 어, 왜 이렇게 나오냐. 최단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편하게 하자고, 편하게. 어? 사마귀가 붙어있다. 난 지금 장난감인 줄 알아요. 어디? 살아있는 사마귀. 어, 나 사마귀가 더 무서워. 사마귀가 더 무서워. 아, 진짜로. 되게 크다, 얘. 걔가 어떻게 찾냐고 얘기가. 아! 살았다. 그래, 느낌이 얘가. 너무 튀더라고. 아, 거기 있었네요. 금번째, 우리 10분 안 됐잖아. 하자, 하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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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얼굴 다 봤어. 진짜. 아, 이번엔 생각도 못 들었어. 아이,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하아. 하아. 우리는 뭐, 이거. 하아! 힘들어. 이거구나. 하아. 갑자기 불이구나. 왔나 봐, 보통. 오, 같은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야, 다 챙겼어. 야, 빨리 들어와. 진짜 빨랐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진짜 빨랐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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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힘들어. 너무 어려워. 우리 비명소리도 안 들렸잖아. 아니야. 진짜. 비명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사이코. 귀 나갈 뻔했어. 막 멀리서 들렸어. 이거 어떻게 풀겠어? 전혀 비명 지르지 않아, 진짜로. 아, 이게 뭐가 무섭다고 다들 이렇게 놀라버렸어요. 자꾸 토니 형님이. 아, 이게 뭐. 너 가봐. 먼저 앞으로 가봐. 자꾸 앞장서에 와가지고. 자, 먼저 가, 일단. 뭘 먼저 가요, 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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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먼저 가요, 제가. 자, 우리. 미술실. 제가 먼저 가라고요? 제가 먼저 가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보여주세요. 아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미술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술실이. 정말 초등학생이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림들만. 오, 초등학생. 그림이 아니라 회화들이 있었어. 네. 네. 네.